에이, 요, 에이, 요 안녕, 안녕 시작했어? 안녕 에이, 요 헬로월드, 헬로월드 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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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농 It's your dinosaur, all by 한 번 더 좀 더 들을까? 그걸 먼저 일단 물어봐야 돼 음악... 소리 어때요? 노래 소리와 우리 목소리의 조화가 잘 들리나요? 노래 소리 3, 우리 목소리 7 들리면 좋습니다 난 생일 노래 듣고 싶어 안녕 어떻게 하는 상태? 여러분들 지금 소리 상태가 어떤가요? 노래와 저의 목소리의 조화가 조화? 비율? 네 우리 목소리 7, 노래 3이면 괜찮아요 노래가 거의 1이라는데요? 노래가 1이야? 좀 더 키우자 한 칸만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소음 드라이브 송 가사를 잘 몰라 We have to sing You know? Sorry, I'm sorry, man Sorry Oh my god 맞아요, 여러분 머리를 잘랐습니다, 드디어 맞아요 제가 엄청 오랜만에 머리를 잘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김상찬 앞머리 짠 게 없다 그러니까요, 완전 척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랑 머리가 비슷해요 머리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모두 기르려고 했는데 정리만 한다 했는데 좀 많이 짧아진 것 같아요 글을 읽어볼까요? 머리가 너무 짧아진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짧아진 것 같아요 귀엽다 날씨 좋은 날 어디 가? 땡큐 우리요? 날씨 좋은 날? 우리 놀러 가요 놀러 가요? 우리 놀러 가요 학집 보면 놀러 가는 것도 맞지? 음악이라는 놀이터로 그러니까요, 음악이라는 놀이터 지금 우리 이 조화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작업실이라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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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G.A.G.는 오늘 작업을 하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작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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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찬 하이 그거 뭐지? 그거 미국 방송에서 라이브하면서 차 타고 가네요 너 와르르 아, 그 카풀 가라오케 제임스 코드님이셨나? 맞아요, 제임스 코드님 맞아, 맞아, 맞아 네, 맞아요, 카풀 가라오케 영광 방송? 뭐, 뭐, 뭐 틀어줄까? 아니 보컬은 당신 둘이면서 저한테 먼저 노래를 시키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알 수 없을걸 난 바보가 돼버릴 거야, baby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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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고 말한 너의 맘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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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이루지나, 내게 넌 하루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그렇게 미쳐주니까 마치 내가 운전하고 있던 것 같아 마치 내가 운전하고 있던 것 같아 네 머리하고 싶어 우리 애기 있을게 머리하고 싶어 우리 애기 있을게 나 근데 우리 퀸 작게 미안해, 장거리 운전은 못해 우리 살짝 큰일 난 게 왜? 팬미님한테 시작합니다 안 하고 그냥 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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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버스 갔어요 형이 형이 킨다고 했어 카톡 왔는데 형이 형이 킨다고 했어 언제 시작해? 카톡 왔는데 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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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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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주시면 그래 창원은요? 부산 가지 말고 창원으로 가달래요 창원? 창원 어디 갈까? 거리 비슷한 거 어디 갈래? 어디 한번 가볼까? 댓거리로 가주세요, 댓거리 댓거리 댓거리는 마산이다 마산이, 창원이 창원으로 갈 거면 용지 호수 안 갈래? 용지 호수? 응 용지 용지 호수 안 갈까? 용지 호수 좋지 응 영어로 얘기하면 드래곤 쥐 박브 리버 그게 무슨 소리 용지 호수 댓거리를 아시는 분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했어 어떻게 알아? 몰라? 그냥 댓거리 크크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거 같은데? 현욱이 형이 예전부터 계속 말했어 내가 현욱이 형이 아는 곳이 그 댓거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 그건 맞아 기아모 어? 게시물 올라갔나? 제가 사 댓글이 내가 봐도 되는구나 나 그 아 안 되는구나 현욱이는 반팔 혼자 입어 그래서 반바지 입었어요 오늘 나도 반바지 입었지롱 나 반바지 입은 거 팬분들이 처음 보시나? 나 반바지 입은 거 팬분들이 처음 보시나? 난 아 잘 안 입자 나 진짜 안 입어 그냥 근데 오늘 너무 더워서 맞아 내가 반바지를 자주 입는데 오늘 안 돼 이거 노래 좀 뭐냐고 이 곡은 I don't think I'm okay I don't think I'm okay 맷지 입이에요 I don't think I don't think I'm okay 네 I don't think I'm okay 저희 노래 중에 I'm okay라는 곡이 있는데 반대되는 노래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둘 다 좋아요 당신의 손으로 하트 하트? 나 못 입었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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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먹어라 우리 하트 많이 먹어라 잠시만 차에서 라이브하는 게 그 감성이 있다니까 그러면 차에서 라이브하는 그 맛이 있어요 나 처음 해봐 저도 했어요 저는 이미 한 번 해봤어요 어플은? 네 완전 되게 인싸 된 기분이다 저는 완전 드라이빙 콘셉트로 한 번 미안하드려요 재밌게 본 적이 있어요 오비의 슬리퍼가 자꾸 무슨 얘긴가 했는데 이게 계속 비쳤네 여름이니까요 에이 방송에 대한 예의가 없네 이놔? 서머 누가 브이라이브를 슬리퍼 신고 하나 그래 근데 저거 내 거임 맞아 내가 허벅지로 껐어 뭔데? 아 딱 준비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괜찮아 그럼 우리 뭐 들을까? 여러분 뭐 듣고 싶어요? 서머니까 그럴 수 있어 추천곡 받아줘 형 여러분 추천곡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불러달라는 노래 다 불러드립니다 일단 제 마음을 대신할 라우브님의 I'm so tired 듣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 스토프스 틀어 달라는데요? 스토프스? 스토프스 노래 좋죠 있죠 그럼 제가 스토프스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틀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 스토프스 노래는 이 노래가 제일 좋아요 제가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스토프스 노래는 이 노래가 제일 좋아요 스토프스 노래가 가장 히트입니다 스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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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상사 띵껏 배신 섬상사 띵껏 배신 I'm gonna gonna ride it up 날씨껏 멍란 유교 섬상사 띵껏 배신 배뜩 배뜩 Let's go! 이미 너와 나는 말은 나눠서 I'm okay Let's go! 더 좋은 걸 줄게 I'm a rockin' Cool I'm gonna breathe it 있을까금 break it 잔 수 없이 greet it I'm feeling it now, feeling it now! I'm feeling it now, I'm feeling it now I'm feeling it now, feeling it now I won't make it up I won't ever write it We got some more, coming back and see all the blood 오늘 밤은 살리 걸어 강을 비지 않는 거리 걸음 너는 마취소 저는 이 공간을 일리 걸어 강을 비지 않는 거리 걸음 너는 마취소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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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briefly, I could do better I only got down, I got down, I got down, I got down my mind So I'm the only one, I'm the only one My mind is the only one, I'm the only one Feeling it up, feeling it up I don't give it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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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on't take it up, won't take it up Won't it right up, won't it right up Give me some more, but that's it Yeah, OV! Yeah, OV! No give me not Hey, hey, hey Won't make it up, won't make it up Won't it right up, won't it right up Give me some more, but that's it I don't want to 너무 좋다 와, 이거 차에서 콘서트 했는데 방금 제가 아까 댓글 봤는데 행복해 보인다는데요? 누가요? 디아나가요 일하러 가는 게요? 누가요, 우리요? 네, 행복해 보인대요 아, 하나씩 나도 댓글 읽어야겠다 그래 댓글 읽기 I need a D-crunch coming back right now 우리 Same thing 나 6월에다가 믹스테이 스포너 좀 할까? 현욱이 형 다리 너무 야하대 죄송해요 6월에다가 믹스테이 스포너 좀 할까요, 저? 어때요? 아니에요 뭐 공개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지금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많죠 그래요? 나 그러면 오케이, 형부터? 뭐 하고 싶구나 나는 그냥 1절까지 쭉 틀리고 있지 뭐를? 뭐? 간호금한 거 너? 어 너? 어 뭐? 그거 뭐? 헬로어 과제, 과제, 과제 그거 찍고 싶죠? 아니, 그거 호노에 그거 과제 아닌데? 호노의 곧 올 호노의 곧 올 새로운 미스테이 호노의 새로운 장연물 여러 번 듣고 싶잖아 제목을 그냥 그대로 말해버리면 그 아저씨야 호노 from the other side 아니 너한테 드랍으로 써봐 내가 이거 오케이 현욱이 형 이건 아니지 여기 여기 보신 V LIVE에 계신 분들만 비밀로 해주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만 듣는 거예요 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래 다시 후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딜레이를 좀 기다려주자 준비됐다고 하면 들어주고 싶어요 Are you ready? 내 거 다음에 형 거 가자 어 오케이 현우야 내 남자친구가 돼줄래? 오케이 승리하자 형 형 형 네 네 네 빅네임이 딜란인데 밤모슬로코라고 댓글라운드 밤모슬로코 딜라니니? 딜라니야? 밤모슬로코 소리가 먹먹하대요 그 혹시 스피커 잡고 계신가요? 아니요 여러분 소리가 안 나요? 목... 목소리 안 들려요? 어? 들린다는데 아 아 아 아 들린대x2 렛츠기릿 렛츠기릿 댓글이 뭐야? 내가 해준다고 그랬어 나한테 댓글을 보여줘요 정말 원해? 정말 원하냐고 지금 괜찮대 정말 원해? 아빠 까바르 나 지금 상당히 얄밉히 정말 원해? 정말 원하냐고 그랬어 근데 진짜 아무도 원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잠깐만 딜레이 때문이지 나 서운해? 딜레이 때문이지 원해의 상처 하나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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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이거는 아직 마스터링이 안 돼서 소리가 좀 작을 거예요 볼륨 조금만 더 진짜 완전 생 목소리다 너무 원해? 너무 원해 진짜 무슨 이 노래는 제가 하고 싶어 이거 노래만 제가 하고 싶어 Remember, I feel like Mr. You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방금, 방금 근데 여기까지 방금 그 You가 너무 누군지 알 것 같은 You 이거였어 아니야 아니야 모르겠는데요 넘어 보고 가야겠다 가자 I feel like 나 립싱크 잘해줘 진짜? 난 립싱크를 잘해 좋네 자,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현우의 새로운 작업물 Yeah 보자, 잠깐만 나도 이제 한 번 해보시고 네, 끝 보자, 보자, 보자 현우기 팔 안 아파? What's the song name이라고 했는데 It's untitled by 현우's new mix tape Yeah, I make Where you go? 라고 하셨는데 We're going to... What? We're going to song writing for D-crunch next album Next album? Someday album? 네, 언젠가 박보를 좀 잘 들어보래요 나 지금 너무 아저씨 각이었어? 어, 완전 죄송합니다 완전 그냥... 죄송합니다 그대는 나의 천도 복숭아 약간 그런 각이었어 그대와 떠난 통영 바다 오야지 그대와 마신 보석 녹차 오야지 그대를 닮은 후레지아 자, 여기 들겠습니다 여러분, 티안나 여러분 그대는 마치 천도 복숭아 오야지 그대와 떠난 통영 바다 여러분 그대는 마치 보석 녹차 기다려 보세요 알겠어요, 죄송해요 네 이제 도착을 했답니다 어머 어떻게 빨리?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6월 달 믹스테이 이거 뭐 좀 들려드리려고 했더니 뭐 진짜 잠깐만 톰이 안 나요, 톰이 안 나 진짜 잠깐만? 아니, 안 나네요 어쩔 수가 없어 진짜 잠깐만 아니야 이렇게 안 되면 뭐 어쩔 수가 없지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데 원해요? 정말로 원해요? 앨범이 어딨어요? 진짜로 원해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확인받고 싶어 하세요? 아니, 원래 이거 원래 항상 호응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해요? 정말 원해요? 제 뉴스 스포일러 원해요? 난 아직 안 보여 난 아직 보이지가 않아 난 아직 보이지가 않는다고 원해요, 원해요 예스, 예스 한국 날씨 좋다 맞아요, 한국 날씨 좋아요 바깥 날씨랑 비춰줄까? 한국 날씨 좋아요 그래, 일단 그거 이렇게 좀 보여 그거 틀자 뭐? 뭐 해줘 해줘! 좀 해줘! 원해요? 원해요 알았어요 I want 자, 그러면 해줘, 빨리 자 일단은 후렴까지 간단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렛츠고 그러면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저희는 도착을 했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만 공개하는 거구나 네 오케이, 알겠어요 일단 그러면 오케이, 이걸로 갈게요 선공개곡 자, 갑니다 네임이 왔어 왔어 왔어? 네임이 왔어 I feel it coming 뭔가 왔다는 거죠 렛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손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시필이 왔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소절만 불러도 돼요? 드롭 더 뉴 띵 에이 드롭 더 뉴 띵 에이 네 맞습니다 저렇게 시작을 해요 랩이 네 알겠습니다 다리 좀 숨겨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V LIVE에서 너무 재밌어왔어 어쨌든 이렇게 뭔가 차에서 V LIVE 하는 거 처음인데 재밌게 놀고 갑니다 여러분들 야 반응을 확인해야 돼 아니 왜 자꾸 못했어 왜 그래 형 아니 반응을 확인해야지 피드백은 받아야지 피드백은 수용을 해야지 저희는 오늘 이제 그 뭐야 열심히 벌써 너무 좋대 네 또 해보고 네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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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디 있는 작업실까지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굿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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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ôn 뭐 뭐 enf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